일단 뭐 먼저 깨방정상입니다. 그렇습니다. 고소한 깨가 가득 들어있는 깨 강정세트가 부상으로 있습니다. 현빈씨 도와주세요. 깨방정상 드립니다. 아 다들 기대됩니다. 오오 이분이에요! 이분들 웃음 많이 줬어요 사실. 이기진 못했는데도 이분들이 받았네요. 그는 바로 오유커플 오유 루나 감사합니다 깨방전이었어요 기분 좋습니다 루나씨 루나씨도 기분 너무 좋고요 오빠하고 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상 부문은 후끈상